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수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결의 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월수, 함옥 이렇게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ETF 편입이 가능하고요. 신규 상장 후에 7거래 이후 편입이 가능한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팀 간의 대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수팀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16.80%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팀은 63.29%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수익률 격차는 46.49%포인트로 4월 포트 대결에서는 화목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서 어벤져스 팀이라고 월수팀을 응원하는 댓글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의 대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간의 대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조기준 매니저 77.90%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조범수 매니저 44.39%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 12.41%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조기준 매니저의 S바이오메딕스 64.85% 보여주고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의 2구 산업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9.94%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는 S바이오메딕스 한 번 더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배이전 매니저의 휴메디스 JVN, 또 김병진 매니저의 TSE도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대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먼저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배기년 매니저의 포트 리뷰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 안에는요. 세 종목 들어있습니다. 휴메딕스, GST, JVM. 거의 다 지금 2에서 3%대 수익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먼저 GST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크러버랑 칠러 생산하는 업체인데 제가 투자 포인트로 TSMC 쪽으로 전기식 칠러를 올해 연내에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액체냉각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받을 때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반등할 때 6%, 즉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는 확실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1선 부근에서 약간 지지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21선을 재돌파하면서 골든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필러 쪽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최근에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필러 업체들에 비해서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못 갈 때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필러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혜를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간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중을 팍팍 늘리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포트 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팀 어벤져스에서 토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보니까 진짜 포트가 신기합니다. 한화투자증권, 제주은행, 한화생명. 거의 밸류업 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밸류업보다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한 방 그냥 빵 쏴버릴 종목들이라 사실 앞서서 리뷰 연속적으로 도와드렸던 것처럼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저는 이걸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주은행 수급을 보시면 안 빠집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채권금리 상승을 넣어가는 악재적인 요소로 방어적인 흐름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주나 보험주의 외국인들의 투자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중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압권까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계에 대한 매수세의 특징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외국계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여지껏 반감기가 총 4번의 반복 구간이 있었었는데 평균치로 따지면 좀 퍼센티지가 높아요. 첫 번째 반감기 때 당시 반감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기본 반감기 이후에 평균 상승률,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을 60%가량이라고 짚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아마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정고점을 돌파가 나온다면 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빠른 미사일 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 이 종목들이 지금 이 두 개의 종목들을 제가 참 4월 중순부터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간질간질해요. 사실 좀 간질간질합니다. 이 종목들이 정말 높게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인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남은 4월 중에 4월 얼마 안 남았죠. 이 얼마 남은 기간에 빠르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저 오늘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던 포트폴리오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오늘 TSE를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SE가 거의 오늘 20%까지 올라왔었죠? 네. TSE가 오늘 한 20%가 이상 올라갔고요. TSE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프로브카드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샘CNS라는 기업이 프로브카드가 HBM의 수혜다라고 하면서 프로브카드 관련된 기업들이 다 주가가 올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HBM은 D램을 적칭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D램을 검사하는, 테스트하는 이 프로브카드가 더 많이 쓰인다라는 투자 포인트 때문에 이 프로브카드 관련된 소재를 판매하는 샘CNS 주가가 올랐고 TSE도 마찬가지로 프로브카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소의 줄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저평가되어 있고 과대낙폭한 종목 중에서 먹을거리가 좀 많고 훨씬 더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목표주가 계속해서 이건 상향을 했던 종목이에요. 한 번 수익을 도달하고 2차 목표주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하실래요? 저는 PSK 홀딩스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거든요. PSK가 포트 안에 있죠? 네, PSK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데 PSK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PSK 홀딩스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시는 분들 PSK 보셔라라고 해서 이런 포인트로 가져온 거잖아요. P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수요일과 관련된 장비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더 홀딩하셔도 되겠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모처럼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사거래일 동안 월수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는 아마 김병진 매니저가 엄청난 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특별한 포트 대결 종목들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공략주부터 공개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선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선광밴드 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피팅이라고 해서 관이음새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팅 밸브 쪽에서는 용접용 피팅이랑 개장용 피팅이 있는데 용접용 쪽에서는 선광밴드랑 태강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시장을 거의 점유율을 가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장용 쪽에서는 하이로코리아나 BMT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실장을 한번 꼼꼼히 찍어보십시오. 지난 최근 한 2, 3년 동안 실장이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선광밴드나 하이로코리아, 태강 같은 경우 특히 선광밴드랑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에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업체들도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플랜트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팅 밸브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3,318억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4분 최근에 이제 실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선광밴드는 벨브 쪽은 안 하고 피팅 쪽만 합니다. 간이음새 쪽만 하는데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이 플랜트 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고유가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플랜트 쪽 일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선 쪽으로도 이제 비중이 있는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선 우리의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피팅이 많이 들어가요. 컨테이너상 같은 경우에는 선광밴드 매출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은데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피팅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기존의 제품보다는 스테인리스 제품 또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올라가고요. 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출액과 영업액률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같은 조선 업체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선 업황 사이클에 힘입어서 선광밴드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피팅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2028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한 4%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선 업황이 우리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면 연간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7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문기 대비로도 속복 빠졌는데 일회성 비용 제외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견조했고 영업이익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견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가총액이 3,318억밖에 안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선 업황 호황이 힘입어서 더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기간 수급 들어오는 것을 소홀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간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달부터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역별 상황에서 골든크로스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지만 조선 업황이랑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만 3천 원 정도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1만 5백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공략주 성광밴드였습니다. 가입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편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세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잡았었고 포트 잠깐 아웃해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S&T 다이내믹스를 재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자동차 내지는 방산 섹터 내에 부품주로 영위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최초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제가 짧게 손절가를 1.5%가량으로 단기 추세 구간에 걸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 터치하고 지금 다시 최대한 눌릴 구간 다 나왔다 해서 다시 가져 나온 종목이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자료를 몇 가지 보고 가실 텐데 방산 관련해서 지금 투자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연도별 각 전세계 방산 투자 금액인데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주체가 지금 어디냐 하고 보시면 북미 그리고 유럽 파악입니다. 우크라이나 제가 아까 계속 모든 것을 설명드린 기조 내에 있었던 게 뭐냐?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방산 특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부가적으로 조선 LNG까지 연계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방산주에 대해서 실적 우상향은 지금 계속해서 팔로잉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며칠 전에 어제 오늘 중에 발표가 나왔죠. 미국 하원의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지원법안이 또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결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통해서 오히려 러시아의 전진을 막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그렇다면 더욱이 강한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고 이미 발언이 나와 있는 만큼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격화 가능성과 그리고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유럽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를 입증하듯이 폴란드에서 국방 차관이 지금 방안을 해 있죠. 방안을 해서 청궁이라든지 그리고 K2와 같은 장비들의 수출량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 PBR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PBR 향도 굉장히 낮고요. 자사주 비율이 무려 32%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PBR 향으로 추가적인 수액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S&T 다이내믹스는 단계적으로 조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평가 드리면서 재편입한다. 매수가는 당연히 내일 시초가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T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밸류어포트에 한층 더 레벨업을 좀 했어요. 이어서 오늘 팀 찬스를 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팀 찬스에 들어가는 기업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이 종목은요.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로지 수익률 대결로만 봐줘라. 네, 수익률 대결에 욕심을 위해서 편입하는 종목이니까요.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 편입하느냐. 흥그석유라는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은행에 대한 수급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흥그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악재성 재료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그석유 아니면 여타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악재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최초로 일단 흥그석유 관련해서 수급을 먼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수급 한번 먼저 보실 텐데 외국계에서 또 매수 들어와요.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제주은행도 보여드리면서 수급이 상당히 좋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흥그석유도 보시면 오늘 외국계 매수의 특징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오늘 이스라엘 본토 쪽에 오늘 타격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우크라이나 리비아 쪽과 가까운 쪽에서 본토 쪽으로 드론 공격이 들어왔었던 소식이 외신보도로 있었던 만큼 이런 석유주들의 반등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곧이에요 곧.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를 다 자국 내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뭘 위해서냐. 가자지구. 가자지구를 다시 곧 작전이 라파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라파 작전이 외신계 소식으로 곧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온 만큼 중동의 지금 가자 전쟁 같은 경우에는 화약고 같은 느낌이에요. 왜?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건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중동에 대한 불씨가 완벽하게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도박수예요. 흥그석유 같은 종목은 상당히 도박수로 제가 두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흥그석유가 보시면 최근에 차트들 흐름 보시면 지금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인데 대체적으로 수렴 형태 포함하면서 박스권으로 안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강하게 보여줄 때가 꼭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항상 보여주다가 한 번 더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시면 최근에 흥그석유가 강하게 석유주들이 반등세를 만든 이후 중심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나 아니면 증시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도박수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많은 바람이 있는 종목이니까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과 전략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계에 하향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17,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일단 17,200원 흥그석유였습니다. 팀천스로 넣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의 공약주도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요.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주행 관련돼서 요즘 이슈가 참 많죠. 특히나 벤츠가 자유주행 레벨 3단계 정도가 되는, 총 5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가 되는 자동차를 미국에 시판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3단계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는 완전히 자유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3단계 수준부터 넘어가면 이건 진짜 자유주행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도 근래에는 프리셀프 드라이빙을 미국에서 무료로 또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행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나도 과대낙폭한 종목이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 독일의 콘티넨탈 그룹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또 유럽 시장의 차량용 반도체에서 또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안상 7월이 지나가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법제화가 돼요. 그런 법제화가 되는 상황에서 독일의 콘티넨탈 기업에 또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반도체 칩인 돌핀3 공급 계약을 지난 2023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품 라인업은 MCU가 있어요. 이제 MCU랑 그리고 엑스온 게이트웨이 칩이 있고 그리고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돌핀3 칩도 있고요. 그리고 MPU 같은 다양한 이제 제품군이 있고 일단 독일에 굉장히 또 매출을 잘 내고 있는 대기업에 또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만 9,500원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질 가격은 2만 3,000원 잡고 이 종목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공약주는 텔레칩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약주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백인현 매니저는 조선 이야기를 특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성 있게 조선 피팅, 성광밴드를 오늘의 공약주로 갖고 왔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S&D 다이네믹스 그리고 오늘 팀찬스까지 같이 했습니다. 흥구 석유까지 포트에 올려놨고요.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에는 오늘 텔레칩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이점 그리고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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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